난소기능을 좋게 하고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혈액 안에 있으면서 혈액을 타고 전달되게 됩니다. 골반강 안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Y존 위에 있는 이런 난소와 자궁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Y존과 연결되어 있는 하복부와 하체 근육의 강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. 이 걷기 운동은 일단 시기와 수면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평소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심장이 약간 두근거릴 수 있는 정도의 빠르기로 간헐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임신을 위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. 또 걷는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기분 전환도 되게 됩니다. 여성의 호르몬은 기분과도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여성의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수면 상태에 있어서도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안정화되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자궁의 뒷면에는 대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자궁이 압박을 받게 되고 자궁에 대한 혈류 흐름이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걷기 운동을 통해서 소화 상태가 개선이 되고 장애 운동이 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궁의 혈류 흐름도 좋게 함으로써 자궁 내막이라든지 난소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영양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도 활용하시고 한 번씩은 여행을 통해서 등산을 통해서 걷는 운동도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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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